자 목표가를 잡고 홀딩 하실 분은 38까지 상방으로 가겠다는 거에요 지금은 목표가가 시간별로 전략이 있기 때문에 87 돌파했죠 자 이제 38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38을 돌파를 하면 추가 반등이 아주 강하게 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자 89까지 올라갔습니다 아까 제 방송을 보시고서 지금 애초 처음부터 진입 들어가셨으면 지금 거의 80틱 먹었어요 80틱이면 100만원이 넘습니다 한계하게 자 이 선물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확신이거든요 자 이 네이버나 아니면 유튜브나 아프리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전문가들이 수백 명이 넘죠 제가 보기에는 어줍지 않은 애들까지 따지면 한 천명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방향을 모르잖아요 방향을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는 아주 유명한 연예 유튜버를 보면 이 선물 옵션은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거 천만의 말씀이고요 그거는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고 이 선물 옵션은요 지식이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각 구간 구간마다 제가 목표가를 다 잡아 드리잖아요 지금 시간대별로 조정받고 밀리는 구간 때려맞고 밀리는 구간 그리고 지지받고 올라가는 구간까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시간대별로 지금 다 예측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38 라인이 지금 위험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38 라인 정확히 한 틱에서 지금 주가 조정받고 있죠 밀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결국은 조정을 받고 올라갈 거다 어디까지 38까지 18 18까지 얘는 간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어디에서 걸리냐 걸리는 구간이 별도로 따로 있어요 그래서 미리 지금 저희 같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지금 때려버리거든요 여기에서 때려도 얘는 갈 길 간다 이겁니다 어디까지 결국은 38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때려맞냐 37.91 91 91 91 91을 돌파를 하면 그냥 바로 빠방 하면서 빠방 하면서 상방으로 38까지 가겠다라는 게 지금 주포들의 움직임 포지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구간은요 요 구간은 여러분들 전문가들이 아니면 절대 매도로 대응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나스닥을 길게 매도 포지션을 본다구요 나스닥은 오늘 하락장이에요 이제 추세가 바뀌는 구간이에요 여태까지는 계속 상승 추세였잖아요 중대 변곡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을 지금 얼마를 잡으셨습니까 오늘 고점에서 잡으신 거면 일단 잘 잡으신 거예요 잘 잡으신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는 중기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아 아직 포지션 안 잡았다구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얘가 9846을 지금 돌파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추세는 어느 구간이냐 자 오늘 이제 크루드 오일이 아침장에 갭상을 치고 강하게 아침 초반에 반등을 했다가 계속 지금 하락 추세거든요 하락 추세에서 하락 추세라고 해도 오늘 하루에 주가의 움직임이 이제 하락 추세를 멈추고 기술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가 유리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전략적으로 지금 시간대 매도 포지션을 잡으시려고 그러면은요 아직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셔야 돼요 자 찰리님은 저기 뭐 해외선물 거래 얼마나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